뭐? 삽트려 시간이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도자기 도자기 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독놈 까까 바로 까까랑 까까 털 까까 푸션 까까 쌈족 세트 순식간에 까까 풀 세트 모덴 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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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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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격과 수비를 모두 강화합니다 없어요 내 시계 내 시계 오랫떨 제 시계 속에서 나의 시계 이루어진 이 시계 제 시계 이런 시계 여행 이루어진 눈 깔간거 눈 깔간거 눈 깔갈리 눈 깔갈리 눈 깔갈리 소매 벌렉벌렉 소매 벌렉벌렉 소매 벌렉벌렉 소매 벌렉벌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흩날리는 소매 강화해서 뭐해. 아니 그리고 소매가 왜케 많아. 빨리 밀게요. 소매 또 식권. 집에는 굳이 강화하고 싶지 않았는데. 굳이 강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굳이 강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굳이 강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허 다른 애들은 섞여있는 인카운트 있어서 그런거 아님 아까베코 야 생각없이 버림 일단 버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서 찍 서색 현실 지배 전지 전지는 좀 애매하고 현실 지배랑 평가랑 쓸건지 그냥 넘길건지 나작셉 제거만해도 덱 밸류는 해시계로 충분한거 같은데 아 왜 오소스 맨 마이크 인식 이쁘게 티베야 집에 없으면 약각이네 아 집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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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만 써줘도 뭐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배의 지배자. 이 그자트놈들. 지배의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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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coolness 올려. 선신 이갈김. 알구울. 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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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온틈절. 온틈절. 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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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차 부채 좋네 489골드 있는데 어디다 쓰지 4 4 5 5 5 5 5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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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7 7 8 9 9 10 10 11 11 12 10 10 11 11 12 11 11 12 12 13 15 15 1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풀강이라 안들어간... 다마루로 강림을 한다고... 템포 박살렀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아이고... 해시계 0돼서 움찔했네. 사투리나 하고... 제거 다 하고... 표창조내... 주우판... 약화물약이 필요없어? 배워놨을까? 해시계 0돼서 움찔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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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대단 카드 하나만 더 지었으면 좋았을텐데 첫 핸드가 너무 좋았네 이러면 이기지 싶은데 첫 핸드 개쩍 이거로서 이걸 이겨낸 이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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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로